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주문 일자 필드를 주문 일자를 선택하고요.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현재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날짜 시간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대해서 2025년 8월 22일 형태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필드 속성의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속성에다가 형식에 입력하는데요. 연도가 4자리입니다. y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연,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mm, 1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d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010-1234-1234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표시하실 때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거. 자리수를 표시할 기호를 0을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0은 공백을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덧셈, 뺄셈 기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셈, 뺄셈 기호를 입력할 수 없고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기호는 숫자 9입니다. 9를 1, 2, 3 입력하셔서 0, 1, 0 해당한 자릿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 2, 3, 4도 9를 1, 2, 3, 4 입력하시고 1, 2, 3, 4 해서 1, 2, 3, 4 다시 1, 2, 3, 4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기호도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 화면에 표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주문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예를 선택합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의 세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도서별 판매 내역 탭을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코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거래 구분 필드에 대해서 거래 구분 필드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IM님 모두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숫자 반자로 바꾸라고 대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 화면에서 좀 잘렸는데 목록에서 선택하셔서 0 숫자 반자라고 선택하면 IM님 모드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기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거래 기간 필드에 대해서는 255 이하의 숫자가 입력하기에 적당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형식은 현재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255 이하의 숫자를 입력하기에 적당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은 숫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의 크기를 255 이하라고 하면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0부터 255 사이의 정수를 표현할 때 데이터 형식은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필드 크기를 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 테이블에 대해서 두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버튼 도서 코드 테이블에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우리 아까 거래 기간에 대해서 숫자의 바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도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물품 코드 필드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물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을 체크하시고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에 물품 코드도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합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물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물품 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럼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요. 물품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저자를 콤보 상자로 표시할 거 그러면 컨트롤 표시를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행 운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그 다음 저자를 선택하셔서 두 개 필드를 추가하시고 저장은 물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바운드 열은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서 예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이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아까 추가하셨죠. 도서 코드와 저자 그 다음 열 너비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열 너비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3 세미콜론 1.5라고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도 제시가 되어 있다면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콤보 상자 행의 수가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의 수를 5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되도록 할 것 목록 너비 문제에 나와 있는 바운드 열과 열의 개수와 열 너비와 그 다음에 목록 너비 그 다음에 행의 숫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오른쪽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의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보기가 문제에서는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속 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탐색 단추가 아래쪽에 문제 제시된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탐색 단추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 레코드 선택기는 제시된 그림 왼쪽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기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레코드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다음 두 번째 TXT 주문처를 본문에서 선택하시고요. TXT 주문처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주문처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TXT 주문 수량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주문 수량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괴를 선택하시고요. TXT 총괴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TXT 총괴에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계로 계산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필드는 판매 단가 필드에다가 곱하겠습니다. 주문 수량 필드를 곱해서 그 값의 합을 결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전 확대 축소 창을 확인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통화 기호와 그 다음에 천단이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요. 통화라고 선택하지 않고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인 통화 기호를 사용할 때는 선택만 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직접 입력해서 통화 기호를 표시하실 때는 화면에 통화 기호를 한 번만 입력하시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통화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 바로 뒤에다가 통화 기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천단이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샵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셔서 형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파일에 가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연속 폼인가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안 나왔는가 레코드 선택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문처랑 주문수량 표시가 되어 있고 총계 계산을 통해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 작성하셨던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현재 CNB 물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코드 테이블에 두 개의 필드를 목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행 온번에 오셔서 작성을 하는데요. 파일이 조금 작성이 되어 있었네요. 닫기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행 온번에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도서 코드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물품 코드와 그 다음에 도서명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면 형식에 가셔서 열 너비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장은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바운드 열은 1이라고 하셔야 첫 번째 연결하셨던 필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해서 목록 값에서는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하시면 되고 형식에 오셔서 수정할 게 있는데 열의 개수가 2개라라고 열 개수가 2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코드와 도서명 두 개의 필드를 연결하셨으니까 열 개수는 2개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0으로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는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고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만 허용해서는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판매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다가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컨트롤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하이 폼을 추가합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거고요. 추가하실 하이 폼은 판매 내역 입력이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접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세 번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지정을 이용하셔서 접수 번호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폼의 이름을 판매 상황이라고 우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폼의 이름을 판매 상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에서 다른 설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이 폼만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머리끌에 레이블을 이용하셔서 보고서의 이름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현재 보고서 레이블 33 레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레이블 제목이라고 이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제목을 만드는 건 아니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름과 글꼴과 크기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목 부분 보고서 머리끌에 제목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두 탭에 이름에서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글꼴에 오셔서 글꼴 이름을 현재 굴림으로 되어 있는데 궁서로 바꾸시고 글꼴 크기가 현재 27인데 25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루파 기준을 도서명과 주문일자 일단 도서명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일자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다시 한번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주문처를 선택하고 오름차순이라고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도서명, 주문일자, 주문처 순으로 정렬 순서를 설정하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보고서 바닷글에 보고서의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세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컨트롤에 세금과 판매 이익 필드의 총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세금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 문제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통화기호를 사용자 기호를 표시하겠다 하면 통화기호 입력하시고 한번 더 그 다음에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판매 이익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형식에 오셔서 형식 탭에 아까와 동일하게 통화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 입력하시고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닷글에 TXT 날짜 페이지 바닷글에 첫 번째 택 상자가 TXT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을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형식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형식에서 목록을 누르셔서요. 연, 월, 일,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 자세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번에다가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슬래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는 PHE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슬래시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전체 페이지는 PHES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확대 축소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보고서 5문항을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 날짜 그 다음에 형식 세금과 판매 판매 이익에 대해서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도서별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도서별 조회 폼에서 CMD 자료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료 보기를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서 CMD 자료 보기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탭에 가서 클릭하면 목록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CMD 자료 보기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구요. 두 커맨드 우리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오픈 리포트 라고 입력하시구요. 보고서의 이름은 도서별 판매 이익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도서별 판매 이익 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작성하시구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주문일자 데이터 중에서 8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출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설정하셨으면 신표 필터 네임은 따로 넣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신표 조건을 작성할 건데 조건은 큰다운표 문 꺼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주문일자에서 주문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8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줍니다. 먼스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문일자 필드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 8입니까? 조건을 작성하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신 다음 자료보기를 클릭하시면 8월달에 해당한 자료가 미리 보기 통해서 인쇄 미리 보기 통해서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도서별 조회 폼도 오른쪽 닫기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을 더블클릭 도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클릭 합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출판사별 월별로 주문 건수를 조회하는 현재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 입니다. 일단 크로스텝을 먼저 클릭 하셔도 되고 필드를 추가하셔도 되구요. 출판사 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월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월별은 월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문일자 필드를 추가하시고 다음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기 위해 주문일자 앞에다가 먼스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먼스 그 다음 주문일자 입력할 먼스에 대한 가로열고 닫고 해주시구요. 그 다음 화면에는 월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월을 연결해 주시구요. 그 다음 출판사별 월별로 그 다음 주문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수를 구하는 값은 문제에서 어떤 특정 필드를 이용하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구요. 주문 수량을 가지고 주문 수량을 가지고 주문 건수 그러니까 주문 수량을 가지고 우리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수량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 탭에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몇 건 인지를 표시하는 거니까 개수를 선택하면 되구요. 아까 출판사는 우리 행머리 글 그 다음에 주문 일자는 열머리 글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출판사 그 다음에 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합계 합계도 나와 8월 9월 10월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10월부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합계도 추가하실 거구요. 다시 한번 주문 수량을 추가해서 행머리 글로 행머리 글로 우리가 개수를 표시할 건데 앞에다가 합계 라고 필드명을 표시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그 다음 월이 8월 9월 10월로 필드명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 열머리 글을 8월 9월 10월 에 해당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9월 10월 순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 8월 9월 10월 을 큰 따옴표 묶어서 8월 열머리 글 9월 10월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8월 9월 10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판사 그 다음에 합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레코드 개수는 5개 맞습니다. 그래서 값과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내용과 시스판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저장을 클릭하시고 커리 이름을 출판사별 월별 주문건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별 월별 주문건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만들기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도서 코드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필요하신 필드는 도서명을 추가하시고요. 저자를 추가하시고요. 출판사를 추가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은 질의에 응답하는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에 해당한 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를 필드를 추가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물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에 해당한 조건입니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물품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과 조건을 통해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 두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에 매개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이용하셔서 물품 코드에 첫 두 글자 입력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작성하신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한번 볼까요? 물품 코드 첫 두 글자 입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1, 1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도서명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맞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도서정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커리는 판매 장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판매 장부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위 10개 항목에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필드는요. 가져오셨던 판매 장부 테이블에서 주문처가 필요하고요. 판매 단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판매 금액을 작성할 건데요. 판매 금액은 금액 필드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9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곱한 값의 90%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9 판매 판매 금액 기준 내림 차순 정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해서 내림 차순 그 다음 상위 10개 항목만 표시할 거라서 쿼리 디자인의 반환에 오셔서 저희는 10개라고 숫자를 직접 1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 회색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상위 값에다가 숫자 1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속성 시트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쿼리 설정의 반환에 숫자 1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한 내용 결과를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셔서 주문처 판매 단가 주문 수량 판매 금액 이렇게 표시되었나 확인하시고요. 순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쿼리는 상위 10 판매 금액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상위 10 판매 금액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 문제 세 문제 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셨던 창은 닫도록 하겠고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네 번째 문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 에 가셔서 판매 내역 총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판매 내역 총괄 쿼리를 이용하여 주문 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일단 필요한 필드를 도서명가 주문처와 그 다음 판매 이익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 조건에 주문 수량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주문 수량은 추가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크다 크거나 같다 100 그리고 and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작거나 같다 2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 차순 을 선택하신 다음 결과를 살짝 보시고요. 도서명 그 다음에 주문처 그 다음에 판매 이익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전체 11개 레코드 이고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판매 이익 분석 이라고 저장 하겠습니다. 판매 이익 분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과 도서 코드 테이블 를 이용하여 주문 일자 월 매개 변수로 입력 받고 다음 그림 과 같이 새 테이블 생성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추가 도서 코드 테이블 추가 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와 같이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주문 일자 주문 처 도서명 그 다음 판매 단가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주문 수량 필드 추가하시고 금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필드가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 이라는 필드 명을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금액 은 문제 나와 있는 판매 단가 필드 곱하기 주문 수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 필드 추가하시고 커리를 실행한 후에 테이블을 생성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에 가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의 이름을 월별 도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 합니다. 월별 도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일단 저장을 할까요? 커리 이름에 대해서는 월별 주문 내역 조회 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주문 일자의 월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는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문 일자의 월을 주문 일자 필드를 추가하시고 주문 일자의 필드를 월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먼스 암스를 통해서 주문 일자의 월을 구해 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의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표시하실 매개 변수의 타이틀은 주문 할 주문 월을 입력 하세요. 라고 입력 합니다. 월을 입력 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에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 하시고요. 주문 월을 입력 하세요. 라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는 주문 일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조건으로 사용하실 거니까 체크를 해제 하시고 체크를 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니까 실행을 클릭 하신 다음 주문 일자의 월은 현재 데이터는 9월 데이터 입니다. 9 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월별 도서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주문 일자 주문 도서명 판매 단가 주문 수량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코드 레코드 6개 만나 확인해 보시고요. 맞다면 주문 조서명 네 맞다면 오른쪽 닫기 열 너비 조절한 거 저장 하시겠습니까?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작업하셨던 커리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문제 5문항 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